성주 운이 들었을 때, 성주한테 우리가 잘 보이면 그 성주가 우리한테 좋은 복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성주 운이 들었다라고 들 때는 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성주 운이 들었다고 이렇게 구슬하라고 하시는 무속인 선생님들이 계셔가지고 이 성주 운이 도대체 뭔지 좀 여쭤보려고 해요. 이제 성주라는 뜻이 원래 요즘에는 조금 다른 뜻으로 이야기가 들리긴 합니다. 다른 선생님들 유튜브를 보면 몇 세부터 몇 세가 성주 운이 들었다, 무슨 지가 성주 운이 들었다, 이럴 때는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는데 이게 맞고 안 맞고의 여하를 떠나서 이거 성주라는 뜻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요즘에야, 그렇죠? 살면서 이사를 굉장히 많이 다니죠. 어렸을 때 살던 집에 아직도 살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마을에서 태어나서 거의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았어요. 자기 이제 태어난 곳에서. 이 성주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터의 신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터신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옛날에 그 신과 함께 2라는 영화 보면은 마동석 씨가 나와가지고 터의 신으로 나오죠. 터신으로 나와가지고 거기 이제 할머니하고 손자인가? 막 이렇게 챙겨주는 장면이 나와요. 마동석 씨가 했던 배역이 터신이에요. 터신. 성주라는 뜻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사를 갈 때도 이제 이사 같은 거 방향도 중요한데 그 터가 나랑 잘 맞는지도 중요하거든요. 남들한테는 좋은 터인데 나랑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그 터신하고 내가 안 맞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터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성주 운이 어떻냐,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성주 운이 들었을 때 그 성주한테 우리가 잘 보이면은 그 성주가 우리한테 좋은 복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렇게 되려면은 한 터에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렀어. 옛날에는 이제 아버지가 살던 땅, 할아버지가 살던지 그대로 대대선수 살았기 때문에 성주라고 하는 그 신의 역량이 굉장히 크게 들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잘 안 그렇죠. 그렇죠? 전세를 하더라도 뭐 10년, 20년 살면은 성주와 이제 내가 좋은 교감을 이룰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자가이거나 이런 이제 그런 조건들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뭐 1년 살고 이사 가고 전세 2년, 4년 있다가도 이사 가고 왔는데 성주 운이 크게 뭐 이제 영파를 미치는 시대가 아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다른 의미로 이야기를 해서 터와 상관없이 뭐 우리 집에 성주, 우리 집에 이제 조상 대대로 이제 크게 자리하신 신령님들 이렇게 이제 성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엄연히 따지면 그 터신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를 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주 운이 들었나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영상을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다른 선생님한테 상담을 하시면서 제가 성주 운이 들었나요? 어떤 일을 하면 좋나요? 어떻게 합의를 보면 좋나요? 이렇게 상담을 한번 해보시면은 뭐 좋은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도령님은 성주 운이 들었다는 걸 어떻게 아시는지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조건에 부합해서 한터에 굉장히 오래 살았다거나 이제 자가로 이제 매입을 하려고 한다거나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성주 운이 들었다라고 들 때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살아가는 형태에 있어서 이렇게 복이 이렇게 하늘에서 복이 이만큼 있는데 이 사람이 못 받아먹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죠. 옆에 뷔페를 차려놓고 배를 골골 굶고 있는 그런 형태가 느껴져요. 그러면 이제 한번 살펴봐요. 이게 조상줄에서 내려오는 복인지 터에서 내려오는 복인지 인간사에 내려오는 복인지 이렇게 살펴보죠. 그래서 터에서 내려오는 복이다 싶으면은 아 이건 성주 운이 들었다 뭐 이렇게 관련된 비방법을 말씀을 드리곤 하죠. 그렇게 느껴집니다. 보통.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 도련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성주 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원래의 오리지널적인 뜻을 알아봤고요. 제가 이거를 찍는 이유는 뭐냐면요. 저한테 계속 문의를 해요. 어떤 선생님이 성주 운이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일을 해야 된다는데 일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제가 말씀드리죠. 그 선생님과 일을 하고 말고는 제가 가타부타드릴 말씀이 아니다. 근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게 굳이 필요한 일이 아니라면 안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무속인이지만 무속인에게 뭔가 일을 하거나 비방을 하거나 뭔가 금전적인 뭔가 성부를 보기 위해서 기도를 신청하거나 할 때는요. 절대 무리감이 없어야 돼요. 좋은 마음으로 해야 되고 쫓기는 마음 막 급한 마음으로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내가 진짜 이 선생님과 그 선생님과 연애 계속 이거 나오고 싶고 이 선생님과 하면 잘 될 것 같고 사대가 잘 맞을 것 같을 때 그럴 때 하세요. 저도 그렇게 해요. 제가 비방법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고 부족수면 괜찮아진다. 하지만 제가 이거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 아니니까 상담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곰곰이 일주일 정도 생각해 보신 다음에 한번 다시 연락을 달라. 저랑 상담해 주신 분들은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지시고 조급한 마음이 있다면은 그거는 고려를 반려를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공 click and share the last one. mal fini 랩이 아니면 뭐 다른 작업할 때 목bone 이 saying 그 왔으로 이번 시간에